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30들을 흔히 MG세대로 부르는데 MG세대들이 세월호 지원비로 김정은 학습을 한 시민단체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밀성 학습뿐만 아니라 호화 여행을 갔다, 요트를 탔다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 돈 가지고 풀장이 달려있는 펜션에서 놀았다든지 요트를 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미래 세대들, 뿔난 MG들이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공정, 불법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노총, 민노총의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지하철 노선에서도 원래 파업이 진행됐는데 거기도 안에서 왜 우리가 민노총에 질질 끌려다니하나 그리고 민노총의 국가보안법 철폐 같은 게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나 이렇게 하면서 반발함에 따라서 그래서 제3노조가 반발하자 하는 수 없이 지하철 노조도 파업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복귀를 해버렸습니다 곳곳에 지금 민노총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감시의 눈길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힘이라는 민간단체가 오는 8일 날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받아서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합석 등을 한 원래 법목 쪽에서 벗어난 곳을 사용해서 논란이 일으킨 시민단체 안산청년회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의 힘 법률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안산청년회를 업무상 횡령 등의 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힘은 mg세대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국민의힘 당원이거나 또는 이 당을 지지하는 2030세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체 공동대표 3명 모두 다 mg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2030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구체적으로 고발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 안산청년회는 최근에 세월호 피해 지원금을 부당지출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안산시청 자료 등을 보면 안산청년회는 2018년 안산시로부터 사업비 2천만 원을 탄해서 김정은 신년사 등이 주재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가운데 약 390만 원으로 제주도로 2박 3일 외유성 출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안산시에서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북한 식량 자금률 90% 등과 같은 내용의 교육 강좌도 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평양갈래라는 문구 등이 표기된 현수막 25개를 안산시내 곳곳에 설치했다는 내용을 관련 사진과 함께 사업비 지출 예약 보고서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세금이 친북단체 정신교육이나 선전활동 등에 써있다 하는 지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여기에 많은 꿈들이 붙는 것 아닌가 정치 세력들이 똑같이 동참하는 것 아닌가 그게 바로 이게 돈을 받아내기 때문에 큰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한다 위로를 한다 또는 힐링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돈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돈을 쓰는데 꼬치꼬치 깨묻기도 무한 게 이렇게 큰 참사를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의 경우 관이나 또는 국민들이 관대하는 겁니다 관대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뭘 돈을 쓴다 하더라도 얼마나 슬퍼 쓰면 저럴까 얼마나 아팠으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대로 거기에 돈을 얼마 쓰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따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곳곳에 구멍이 있고 하다 못해 지금 김정은 관련된 학습을 하고 있다 김일성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노동 대신에 정치꾼들이 들어가고 또 참사를 당해 아주 슬퍼하는 유족 아운데서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치꾼들이 들어가지고 원래의 그 활동과 목적의 변질되는 행동을 하다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래의 힘척은 슬픔과 아픔을 치유해야 할 세월호 지원금으로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선전활동을 전개한 시민단체 안산청년회를 교탄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인 국가재난지원금이 진정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지원되도록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세금은 전부 다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 부담할 수 있는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세금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그것 가지고 국가의 빚이 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미래 세대들이 고스란히 지금 빚을 저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 부채가 천조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 천조원 우리 지금 살아있는 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 빚은 계속 이 뒤로 이유로 돼가지고 미래 세대들이 전부 다 부담해야 할 돈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엉뚱한 데 쓰이지 않고 줄줄 세지 않는다면 그 돈 가지고 미래 세대들이 일자리를 더 창출하거나 더 좋은 교육을 받거나 우리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이렇게 쓸 수 있는 돈들인데 곳곳에서 탐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돈을 빼먹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이 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도 철저하게 여기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의 힘은 8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세월호 피해 지원금 부당 지출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열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청년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직접 파업하는 경우도 야 이거 이거 본래 목적이 이거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파업을 멈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기성세대들이 야 민노총 또는 세월호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니 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아무리 큰 단체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법과 비리가 있다면 젊은 세대들은 바로 NO 하고 바로 소리를 지르고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폐기가 있고 아직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젊은 MZ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밝은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활력 또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7시입니다 2021년 8시 6시